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읽어줄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광주 시민들이 내년 1월 중에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와 진통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덜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 좀 힘들어했던 우리 시민들께는 약간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이달 1일 기준 주민등록을 광주에 둔 모든 시민입니다. 광주 거주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까지 포함해 146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되고요.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내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광주 소재 전통시장, 골목 점포,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급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는 세대주 계좌의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다른 시민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받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469억 원 중 90%에 해당하는 1,322억 원은 시가 부담하고 10%가량인 147억 원은 5개 자치구가 냅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속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일상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를 올해 안에 써달라,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당부르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인당 연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광주시민 7만 7천여 명에게 77억 원가량이 지급됐고 이달 말에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아직 15억 원가량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광주 소재, 문화체육관광 분야 960여 개 가맹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OTD 채널들이나 국내 음악 감상 및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카드 갖고 계신 분들 연말 문화생활에 알차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 전남의 청년 지원 사업 내용이네요. 전라남도가 내년도에 청년 1인당 20만 원씩의 문화복지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240억 원의 예산인데요. 전남은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전남 청년들의 타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급 대상이라든가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실까요? 전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한 21살부터 28살까지 청년 12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졸에서 대졸 취업준비생까지 해당하는 연령대라고 설명을 했고요. 비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화복지카드는 문화여가활동, 학원수강, 도서구입, 주유, 대중교통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흥업소, 백화점 등은 제외됩니다. 도 관계자는 최초 시행사업이라 내년 4월에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해서 전남 청년들의 돈의 정착에 자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사업 취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 소식이죠.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이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964명에 사망자는 70명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어제 58명의 신규 확진자, 전남은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광주와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각각 5명, 15명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내용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일상회복 중단 방안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김 총리는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익남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